안녕하세요 코스트코 쇼핑입니다 이번주는 지난주에 엄청난 양의 할인이 있던 터라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갔는데요 주차장은 한산해가지고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요 이게 웬일인가요? 역시 오늘부터 2주간 할인을 하는 상품이 대략 170개 정도 추가됐더라구요 아 물론 지난주에 할인이 끝날 줄 알았던 상품들의 기간 연장 할인도 많이 있었지만요 역시 지난주에 끝난 줄 알았던 총각김치 세일이 이번주에도 이어지더라구요 오늘 사서 먹어보니까 아주 적당히 맛이 들어서 먹기 딱 좋더라구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르웨이산 연어가 5천원이나 할인하니까 참고하시구요 아 저기요 그러면 지금 이게 3만 1,600원이 뭐예요? 국내산 동물복지 등심 돈가스가 세일하니까 이럴 때 사서 쟁여놓으면 생각날 때마다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좋더라구요 자 그럼 이번주 170개 할인 상품을 빠르게 보실까요? 자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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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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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